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장 내과 김창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맡은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흥미로운 정리 및 Q&A를 맡았습니다. 내용은 Q&A 올라온 문제와 일반 회원 정리, 회원 교육 정리, 마지막에 퀴즈에 대한 정답 해소를 하겠습니다. 먼저 Q&A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고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셨던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제가 카피해왔습니다. 22세 여자 환자가 목이 커져 보인다 해서 오게 되셨고, 체중이 약간 빠지고 특별한 정성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의지럽다 그런 정성이 있었고, 총파서의 값이 좀 커져 보였다 하고요. 레프트 결절도 보였고 검사 결과 TSH 떨어져 있고, 프리티포 증가자에서 하이퍼사이드룸 스테이였습니다. 다름에 어떻게 하는 게 없었고, 오토아트티바디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리신 초음파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정확히 사이즈를 제시진 않았지만, 약간 고이트, 좀 커진 양상이고, 틀어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로그 쪽에 고어 에이코의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칼라프로 데바렌드에요. 블루프로 증가된 양상이고, 뭐 프로 제보지는 않았지만, 이쪽에서도 블루프로 증가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리신 분은 과연 이걸로 오토아트티바디 없이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고, 이 고어 에이코 결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사실은 랩을 다시 보면은, 시나는 TP-antibody, anti-micro-dome antibody가 증가되어 있고, 글로벌의 antibody는 어포노말, TSB-3는 negative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크로닉사이로디티스죠. 그래서 크로닉사이드를 트랜시언트사이로 톡식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초파만 가지고 확실히 구분은 안되는데, 이제 이것 자체는 모양은 각각 카시모토사리단지 근접한 모양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는 종변에서 FNA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 같으면 FNA를 안하고 팔로업을 해도 팔로업을 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FNA를 했습니다. 특히 FNA를 해서 AUS가 나왔네요. AUS가 나오면 또 팔로업 FNA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려진 바대로 비나인 누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스폰지폼이라든지, 퀘어시스트, 콜롤드시스트, 하이포에코디칸 누들, 그리고 저 앞에 하이드,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거의 비나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팔로업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어떠신지? 그래서 그 그레이브스 디지즈와 하시모토사리단지 근접을 이제 조금 모양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좀 고이터가 있고 헤트로지나시 하지만은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좀 더 고이터가 좀 더 하시모토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더 큰 경우가 많고요. 이런 헤트로지니스티가 좀 더 이분하게 디스트리부신되어 있고 좀 헤트로지니스티하게 된 차이가 있고요. 브로드 프로도 좀 더 증가된 경향이 있어서 사이로이드 임페르노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는 이 사진상으로, 초보 사진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뭐 이런 게 있지만, 특히 그레이브스 디지즈 때, 하이퍼사이로즘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이로이드 아테리에서 PSV를 측정해서 40세트 이상 되면은 브로크 증가되어 있으면 하이퍼사이로즘을 진단될 수가 있는데, 근데 하시모토 프로이사이로다이피스에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분이 안되고, 그 질문자께서 올리신 티스트리아 프리티포 레이셔로도 할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컨트롤 버시가 많고, 프리티포가 높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초음파 양산과 사이로이드 안티바디와, 그리고 임상적 경과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검진 중 우연히 발견된 간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중요한 여자분이고, 간염 상체는 없다고 했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진단과 축적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이즈는 일치염이 약간 넓는 고어이코의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헬로는 없는 결절이고요. 포스트 어커스 인헨스먼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 초음파에서도 뚜렷한 다른 이상 헬류나 이런 소견은 없고요. 에스 한 7번 정도에 위치한 여기로 갔네요. 자, 보통 이 정도로 나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심할 것은 해만지어머가 제일 흔하죠. 제일 흔하고, 물론 이제 간염이 있다든지 이제 초음파 상 다른 크로링 리버 디지털 소견이 보이면은 반드시 그 HCC 등을 디뎌 사기 위해서 CT나 이런 다이나믹 스타디를 찍어야 되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마크가 없고, 다른 특별한 정세도 없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소노팔로 또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일로안 회원정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관중계로 올리신 케이스입니다. 66세 남자는 자고 이분은 바이럴 마크는 없었고 넌 알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버 코트탈 스캔에서 포탈벤, 라이전탈 포션, 응렉크 포션, P2P3로 가는데 포탈 왼쪽의 레프트 포탈벤은 정상이고, 인테라 아패틱 발더트도 정상 속입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포탈 스트레스 안 보이고, 특히 오른쪽에 이게 메스인지 뭔지 하여튼 다른 노말 리브 조직과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둔 라이트 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메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는 순간 굉장히 고소하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자체가 다 메스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로브는 리브 마진이나 뭐 이런 거는 큰 리브 속에는 별로 없고요. 그럼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이냐 문제는 이분이 바이럴 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럴 마크가 없다면은 HCC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겠죠 알콜이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분은 HCC로 파명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바이럴 마크가 없다면은 근데 이제 포탈베리스로보시스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제 가능성이 많은 거는 HCC입니다. HCC가 있고 라이럴 마크가 보이면은 HCC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은 이제 콜란지오펜사도 사실은 DDS를 해야되고 그래서 콜란지오펜사도 이렇게 튜머가 이쪽으로 인벤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콜란지오펜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주위에, 휴먼 주위에 이 정도라면은 그 인테라헤펜틱 바이럴 덕트 대단체 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게 한결이 없습니다. 또한 이 정도 콜란지오펜사가 이 정도로 커지면은 사실은 이 월 마진도 뭐 인테렉션이라도 이런 소위는 보통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콜란지오펜사나 이런 쪽보다는 HCC가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물론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뭐 종료로 보는 케이스라는데 HCC로 판매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HCC는 세 가지 타입 있지 않습니까? 러들러 타입, 메시프 타입, 디피스 타입 있는데 이 케이스는 메시프 타입이 있습니다. 요가가 비슷한 케이스를 한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아까 거의 똑같죠? 포탈 베인 내에 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쪽에서는 이 칼라 도플로 사진이 없습니다. 칼라 도플로 반드시 칼라 도플로 해서 이 플로어가 맞겠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 역시 라이터 로브 쪽에 뭔가 코스하고 어필 보면 요게 메시프 같기도 한데 전체가 메시프 있고 마침 모자의 기준 양상으로 전체 메시프가 보이고 있고 CT상에서도 이낸스되는 메시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C 위드 포탈 베인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경동면 효차 50자세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 우연히 발견된 경동면 그 이상으로 볼링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사진이 딱 이 두 장 올리실 건데요. 자, 여기 위치가 뭐 마크가 없기 때문에 오르지만 일단 스트레이트 하고 여기 지금 사진이 서면하지 않으면 여기 아마 사이로이드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CCA가 아닌가 싶고요. CCA에 스테로시스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두 가지가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혈류 속도 측정을 안 했거든요. 물론 안 하고 했는데 안 어울리실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드시 ICA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두 사진이 없는 게 좀 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런 걸 왜 측정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캐러티드 스테로시스 협차의 정도를 측정할 때는 ECST 방법, NSCAT 방법 요거는 그 정상 ICA와 좁아진 면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ECST 방법은 그 좁아진 VS 측정 방법인데 이건 사실은 물론 정확도도 있지만 조금 실제 임상에서 쓰기에는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시 더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특히 ICA의 혈류 속도가 보통 대부분 노말에서는 대부분 해보시면 계기하고 나옵니다. 125까지 노말로 보고요. 그리고 ICA가 CCA 비율이 EI가 노말로 보면 대부분 ICA가 CCA 보통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그래서 스테로시스 50% 이하는 125 이하 그 다음 2.0 이하는 스테로시스 50% 이하로 보고 이제 125와 2.0을 기억해 하시는게 이제 이걸 넘어서면 50에서 69% 사이에 스테로시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에서 적극적인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ICA PSA가 230 이상 비율이 4.0 이상 물론 뭐 토탈로 가면 플루이드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요거는 다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다른 데서 한 군데 제가 인정해 왔습니다. 아까 거의 비슷한 케이스죠. 아까도 50% 정도 지금도 단면적 상 거의 5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RCA PSV VELOSITY는 168이었고 CCA는 57. 얼마입니까 1입니까 그래서 RCA PSV 168 레이션은 2.9로 어떻습니까. 125에서 234이 2.0에서 4.0 사이 그래서 스트레인 디그리는 50에서 69% 요렇게 해서 스타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단독 해새 케이스인데요. 75세 여전자가 무기력 증가 상공부 불쾌감 내었습니다. 굉장히 이태리 하였고요. 그 다음에 GOT, GPT도 증가 되어있고 빌리룸이 굉장히 증가 되어있습니다. 바이럴 마크는 없었습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에 서브코탈 스캔에서 라이트 레프트 인트라버트 바이드도 굉장히 늘어나서 코탈베인과도 구분이 안 됐는데요. GB도 굉장히 방광이 늘어나있죠. 그 다음에 cbd 포탈베인 cbd 보이는데 cbd 안에 뭔가 메스처로 보이는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더 내려 보시면 팡크라스 팡크라스 덕트 메인덕트 보이고 헤드쪽 특별한 여기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 텐서 안 되었습니다. 보시면 양쪽 인트라버트 발덕트 커뮤니케이션 서로 연결되어 있고 cbd 내에 메스처로 보이고 튜머 스프라인 아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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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팡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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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트 거의 늘어나있는 것 같지 않고 거의 정상수정신을 보입니다. 그래서 팡크라스 덕트 유연 상방의 디스탈 cbd 텐서 진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넥 메스를 주소로 40세 남자 앉아가 경고 이물관 주소로 내놨는데요. 미드라인쪽에 그러니까 크림코이드 카트레지 상방 쪽에서 이렇게 ccd 거의 2cm 가까운 ccd 메스 관찰됐고요. 특별한 블루우드 폴로 관찰되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드에는 심플시스트 말고 특별한게 없었고 애플에 했는데 폴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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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팔로업 사정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하시면 됩니까? 예 사이로드 블루우스 할 때 또 시스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사이로드 그랜드는 발전학적으로 텅 베이스에서 이제 미드라인을 타서 넥쪽으로 해서 이제 사이로드 카트레지 하방 쪽에 자리를 잡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려오는 길이 크로저가 덜 됐을 때 안 됐을 때 생긴 경우 경우고 주로 이제 뭐 방금처럼 목에 불편감이나 이런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 안에 사료드티슈가 남아있을 때 아토피 사료드를 그러던데 윙과할 사이로 제일 흔하다고 합니다.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임팩션 피스틸라 포메이션 그리고 아주 더물게 캔슬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수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케이스로 우아국 복통환자 수시간 동안에만 복통 내렸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국부에 하이프레퀸시 수아스무슬 보이고 일락베셀 보이고 튜블러스 스트레츠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 일련드 보이고 튜블러스 스트레츠 보이고 있고요. 그 레프트 키더니는 정상리라서 사진을 뺐고요. 라이트 키더니는 이런 시스틱 네이처 보이고 있고 유린이 블레더고 렉툼이 같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진랄 보이십니까? 자 보팅 좀 부탁드립니다. UVJ 스톰 스톰 보이십니까? UVJ 스톰 보이십니까? 스톰 보이십니까? 네 이때는 시대면은 탈라더플로 하면은 여기는 전면한 트인클링이 앞에 이렇게 나오고 유린젯트 보이고요. 파샬 옵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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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보면은 유레터 유레터 유레터는 원래 정상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옵셔러 스톰이 있기 때문에 유레터 확장력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진단에 도움이 되는 아프펙트가 이 조명의 트인클링 아프펙트죠. 트인클링 아프펙트죠. 트인클링 아프펙트죠. 이 칼라 초바를 쓸 때 표면이 플렛 하면은 항상 일자 모양의 파잉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럭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안에서 난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로 파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유로 스톰 그 다음에 콜레스토르 크리스탈에 함유된 지비 아데로마에 맡을 수 있어서 칼라초음파상 이런 현상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라초음파를 했을 때 도플라를 했을 때 이런 도플라를 대봤을 때 이런 동맥파가 나오면 당연히 동맥이 날 수 있고 모노토라스하게 나오면 정맥한지 알 수가 있고 이게 튕클리 아티팩트라면 열 가지 파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고 됩니다. 이것도 구비는 가능하겠죠 여섯 번째 개 있습니다 황달을 주소로 네온한 환자고 넌알콜릭이 없고 B형안염은 양성이네요 OTPT 올라가고 있고 빌루르빈 증가 되어있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증상이 있습니다 초음파 사질로 보면 레프트 로브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서브코스터에 승리하는 라이트 쪽인데 조금 코스하다 그것보다는 약간 패티 체인지 좀 있는 것 같고 고정도 약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목도 보이고 요거는 아마 판클라스 같네요 판클라스 바디 테일 쪽이고 판클라스 바디 쪽 여기서 이제 시비리 사진이 지금 초음파 사진이 없더라고요 시트를 찍었습니다 이건 아마 포탈페이즈 같은데요 이게 스토목이고 이게 엔트럼이나 요대는 볼 쪽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아마 시비리 같습니다 지비리도 이렇게 좀 빡빡한 느낌이 약간 있고 판클라스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IGG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오토림형 판클라스티입니다 그래서 오토림형 판클라스티는 프로미어 판클라스티 일종인데 이게 이제 포카락에 지표자에게 잘 어울릴 수도 있지만 포카락에 갔을 때는 판클라스티 텐사 구분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정세는 존 리스나 웨이트로스 노자에 있는데 특히 없도록 페이닝이 없다는 게 약간 특징적인 것 같고요 CT나 소노파이닝이 저명한 말이죠 소시지세이 판클라스 그 다음은 판클라스티 그 ARCP를 하면 인트로 판클라스티 바이올덕트가 스테레오시스가 오는데 이거는 판클라스가 컴프레스 된 게 아니고 콜란젠이티스 때문에 스테레오스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코티크 스테레오이고요 그래서 스테레오스 치료하고 팔로움인데 12대 안에 스탠드논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CT하고 보면 이래 이대만토스 한 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호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BD도 줄어들어 있고요 다음으로 회원 교육정입니다 교육정에는 백승민 교수님 자료밖에 없어서 일단은 근데 주로 RCC와 내년아인살씨의 판클라스티인데 이런 거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는 경관심문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넷 쪽에 바깥쪽으로 아웃포치 가는 저이코 종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CT를 찍으니까 판독이 컴퓨터 시스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CT보다 초음파가 더 유용한 경우로 갈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거는 좀 발견시켰죠 중심 에이코 복합치네에 고에이코 저이코 코낫된 그 종교가 보이고 있고 자 이런 경우 반대 칼로초바를 해보면 또 구별됩니다 칼로초바를 하면 보통 RCC는 하이브바스필라 한 팀원이기 때문에 블루프로가 보통 적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블루프로가 보통 밀려나는 이런 양성 보입니다 그래서 CT사항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보통 잘 밀수할 수 있는 건데 초반사에서 발견 못한 경우 흔히 있습니다 작을 때 그리고 그 끝쪽에 몰려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끝에서 같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키든이 어떻습니까 보통 여기도 바울캐스트 때문에 잘 안 보는 경우 나지만 이렇게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랩트키든이 어떻습니까 스프린이고 랩트키든인데 밑쪽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CT를 찍었더니만 눈 쪽에 이거는 지금 놓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스프린이 있고 앞에 요건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키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립 사이로 이렇게 스프린이 있고 끝에 고아있고 이쪽으로 진단하기 찾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경과심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붕안에서 저렇게 느리게 보였던 RCC 이런거는 보면 알긴 쉽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카리티캔서 먼저 헤드캔서 헤드캔서는 그래도 비교적 바디나 텔 쪽보다는 비교적 빨리 진단해 왜냐 발드틀을 컴프레션에서 정상이 빨려 나타낸 것 같습니다 헤드에서 11이 늘어나있고요 판카리티틀도 늘어나있고 지분도 디스탄스되어 있습니다 헤드에 라즈메스 그 다음에 바디 쪽에 애올타 같은데 내올타 앞쪽에 바디 메스 보이고 있고요 테일 쪽에 테일은 흔히 스프린을 윈드로 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통 스프린 윈드로 해서 히알리오쯔 모이는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판카라스 테일인데요 테일 쪽에 이렇게 제이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기보다도 더 저이코죠 그러면은 판카라스 캔슬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스프린 윈드로 해서 판카라스 테일을 보는 관철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버 쪽에 이렇게 도움 쪽에 저이코의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 쪽에 종괴가 보이고 리버 쪽에 메타스타시스 케이가 보이고 퀴즈 이기보다 퀴즈 Q. 퀴즈 정답 Q. 퀴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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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솔직한 광패를 하죠 아 이참 뒤에 학회가 제일 하수마 제일 어려운 이 펜 날 디스코스니까 두번째 어린이 올 한 날 우리 쌤이 하셨나 니 이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 그냥 안 표지요 예 살편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장생 아 예 저 저 예 말 하셨는데 생활을 이걸 너무 딱딱하게 하면 또 좀 재미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하면 프리안 스타일 하면 또 학습지 마시거든요 고 두가지를 직접 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뭐 뭐 어학용으로서가 아까 그 종교 세메이션 크래식하게 하면 청정들이 재미없다고 너무 좀 미바랄 게 아마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중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장선생도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긴장해가 딱딱했는데 중반전에 가주는 아주 막 본인의 자신이 생기고 말이 잘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조금 조금 뭐라 합니까 약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늘 자기가 좀 계도로 가다가 약간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약간 벗어나면 돌아오고 그래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상하게 빠져나가거든요 부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이게 뭡니까 레이저 포인트 사용은 비교적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는 잘 사용했고 그 검사 데이터 칠을 그대로 다 읽지 않고 이걸 데이터 칠을 딱 보면서 중요한 걸 설명해 있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봐도 아주 잘하는 기법이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슬라이드 사진 해설할 때 조금 이제 조금 인텐스 하지 않았어요 사진 해설할 때 조금 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레이저 포인트를 정확한 위치에 찍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장에 글자가 조금만 좋았습니다 뭐든지 이제 사람은 첫인상이 이리 좋아해 되는데 좀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3분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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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내버리면 첫장이 원래 뭐든지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죠 첫인상에 저런 슬라이드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 저 선생님 슬라이드에 신경을 안 썼다 다음에 슬라이드 다 좋아도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력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벌써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선호 선생님 전문에 했던 걸 몇 차례 리뷰해 보십시오 모범 답안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고 오늘 내 동영상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지적이 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CD를 구워 드릴 테니까 DVD 오후에 간호사로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 그 했는 DVD를 한번 보시면 합니다 사람의 강의를 잘하는 방법은 자기가 강의에 있는 걸 녹화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넙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아 이승군 지속을 남았습니다 찾아가서 맞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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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있는 강의를 땡풀이가 모르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편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도 없고 지저를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글자가 지금 그냥 캡처에 오면 길이니까 잘 보이죠 써버린 게 아니라 써버린 게 나을 거라서 첫 번째 그렇지 그걸 잘 쓰는 게 같다 글자가 조금 안 걸려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 보여주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 서비스 아 맞네 디퓨즈 아 맞네 디퓨즈 화인증도 틀려 아이고 예 뭐 맞네 족집게 농무 농무 그거 해야 되겠다 인계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분노 뒤로 남아 있습니다 올려놓고 나면 내가 이전에 교정에서 올리지 못해요 내가 2년 전에 강의했는게 그대로 있거든 내가 내가 보면 아 저 때 왜 그랬지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분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계속 그걸 보리되니까 자꾸 교정해서 인용하기도 하니까 하나 틀려버리면 난 계속 끌리지 인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써보니까 그런 게 꽤 있더라구요 실제로 터블 시대 논문에도 뒤에 한 사람이 틀리면 계속 틀리면 인용했는 저널 자체가 잘못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고 많이 느꼈는데 예 슬라이로 내 앞장 앞으라고 다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4번에 퀴즈에서 퀴즈하시고 퀴즈가 정답 예 저도 정답하든지 몰랐어 제가 물은 예 그 다음에 아까 퀴즈 정답도 그 내 이름 빼버리시고 내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해에서 내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정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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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몸이 2 3 230 mm 흥 6 소산 예 하시모터라고 하기에 우리 설득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금 설득력은 조금. 렙도, 렙하고 이런 게 나는 좀 설득력이 있구나. 그래도 이제 바스튜라이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레이브 땐 많이 올라가고 하시모터 땐 하이퍼 때 좀 많이 올라가고 하시톡시코시스나 페이니스 땐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좀 높고 저 하이퍼하이퍼에 보이는 모델 자체를 스케일을 해서 꼭 한 노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노델이 없어서. 케이스를 올린 사람이 여기서 스터디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셨어요. 상상해가 어떻게 안 돼요. 안패바디 했다 안 됐어요? 안패바디는 많이 좀 많이 찍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렙하고 지금 총파하고 TSH 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한 노델에 저게. 제가 그니까. 그런데 맞죠. TSH가 지금 높을 때 아니에요? 아, 높거든. 지금. 그래서 렙은 첫 번째. 처음 더 뒤로 돌아보세요. TSH가 0.0이 비어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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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보시는 케이스하고 마이크로존을 두 가지하고 렙성 총파솔겐이 지금 맞나? 최영식 선생님의 이의를 제기하면, 손독교의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안 되겠지요.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로 바꿀 수 없는가? 지금 시간이 없는가? 바꿔도 되기는 되는데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이거 올리는 거 아니죠? 학회에. 학회는 4월 1일까지 올렸습니다. 그 날짜로 바꾸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풀의 책에는 나오지는 않았죠. 책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일제일자 죽기 때문에, 뭐, 변화가 상관없는 사업. 멘트를 하면 되잖아요. 멘트를 그래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어떻게 인생한 거냐? 일반적으로는 그, 테셋이 높을 때, 브랜딩하게 보인다고, 멘트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 순간에, 예를 들어서, TSH가 변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할퍼네빙 안 득이 바로 그 순간에 딱 따라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게 그레이브스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한티바디가 안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요.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레이브스라도. 그렇잖아요. 아마. 아, 이 케이스는 논란이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레이브스 치고는 너무 좀, 그, 값, 값아서 에코 자체가 좀. 조금. 좀. 덜 태하지 않아요. 그러고 하신 분들한테 저, 고에코 너주리. 고에, 원래 또 올 수 있지 않나요? 하신 분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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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슬라이드 주십시오. 피아노 방법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임상초파교 홈페이지에 올린 정리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고이터입니다. 이 정리는 아주 좀 논란이 많은 캐셔너로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이 지금 약간 종대가 되었습니다. 종대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페테로진을 사고 그리고 갑상포멘스 페이스도 조금 빌레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조금 슈퍼노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보이고 고액고 부분, 저액고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고액고 결정이 보입니다. 경기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그 위에도 조금 고액고 부분이 스캐터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에서 사진 주시죠. 칼라도프라를 떼어봤습니다. 칼라도프라에 헬리오 신호가 굉장히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 신호가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그레이스 병인데 그레이스 병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저액고 부분이 좀 많이 증가되죠. 그리고 하시모도 사이로다이티에서 해도 우리가 TSH가 증가되면 현료가 증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에코보다는 전상실질에코 부분에 현료가 증가되는데 이 사진에서는 조금 판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고액고 결정에도 변형부에는 현료가 있지만 내부에는 별로 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사이로이드에 마크로폴리클이 있다가 콜로이드가 된산 그런 디젠네레이션 견절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브레이프스틱이냐 하시모드냐 서버아큐어 사이로다이티냐 포스파로사이로다이티냐 톡시포인트. 답을 벌써 두 개를 내놨는데 결국은 3,4,5는 가능성이 제도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래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PO 아티바디가 34가 증상인데 사실은 마이더하게 인클리티 되어있죠. TPO 아티바디 아시모도 사이로다이티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하시모 사이로다에서 5%로도 TPO 안티바디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프스틱에서도 TPO 안티바디가 사이로그레퍼는 안티바디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TS 리셉터 안티바디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참 한쪽이 TS 리셉터 안티바디가 많이 올라가거나 TPO 안티바디가 마요로 가버리면 진단이 그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대 굉장히 캐셔널 키에서 열립니다. FNA 아웃스가 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결제에 고액호 결제를 FNA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조금 애매한 소견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병리 의사도 자신 없는 아저죠. 이렇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나인 결절로 서젠션을 하면서 스포츠이나 퓨어 시스터로 퓨어 시스터로 가보다는 프로그레이트 시스터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콜로이드 시스터로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잉 결제이죠. 대체로 갑상세면 고액호 결제는 많이 하실 수 없죠.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레이브스의 아마 아시머노 사회에나 이렇게 있어 강변을 뭐 DDS 하는데 우리가 물론 뭐 혈액으로 DDS 할 수 있지만 영상은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전체적으로 각상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소무스가 커지지만 이쪽 폭도 커지고 에피다이애이터도 커지게 됩니다. 아주 특징적인 소견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로이드의 현료신호가 굉장히 증가가 되죠. 현료신호가 보시면 진단되는 부위가 대체로 저의 그레이브스 병은 좀 심할 때는 에코잉이터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주로 현료신호가 많습니다. 아시머노 사회에텔에서는 우리가 사회로이드의 디스트럭션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료신호하고 이렇게 저의 에코로 보이는 이슈도 노즉한데 진짜 결정이 아니고 갑상세는 디스트럭션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파이브로시스가 아주 심하면 이제 고에코로 나오지만 그냥 모더리 파이브로시스는 저의 에코로 합니다. 칼라 도플할 때에 보시면 조금 이 사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면 저에코 부분에 현료신호가 별로 없고 요런 고에코 부분에 아이소에코나 원래 있는 살아있는 조직의 현료신호가 좀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신 갑상선이 디펜트하게 커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소견이 우리가 갑상선의 사이레이드 아나토리에 현료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료의 증가된 현료 속도가 보통 40 초당 40cm 이상 되면 현료의 벨로시티도 증가되고 현료의 플로어도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환자의 치료에 경과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로니저는 우리가 갑상선이 디스트럭션이 되므로 처음에는 갑상선에 에너지되다가 나중에는 슈리키즈가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갑상선에 엑소가 베테로지노스 하죠. 그리고 안에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해져가 이 파이브로시스가 뭉쳐져가 안에 셰프톤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다시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로노즐이 생기는데 이 마이크로노즐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로니저의 심해제가 마이크로노즐이 융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에코가 떨어져서 파피러리 켄사의 마크들의 하이퍼 결제라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는 아주 브라이블랍니다. 우리가 갑상선이 많이 디스트럭션은 TES의 증가에 따라서 하이퍼바스프라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이 디스트럭션이 심해지만 바스킬라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인데 본인은 그레이브스병이냐 하시모도사이리라 굉장히 간별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소견으로 맞서는 그레이브스병보다는 하시모도사이리다이티 쪽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 가지고 하십시오. 너무 오래하면 첫 번째부터 굉장히 정해져요. 슬라이드를 줄이는게 뭘 줄여야 되느냐 하면 첫째 요거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까지는 요거는 없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는 없애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해가지고 요게 안정하게 요거 좀 줄여 보십시오. 맥자만 요거는 오히려 앞으로 위로 올리든지 요걸 위로 올리고 요 사진 줄이 맥자만 다음 시간 이런거 뭐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첫번째 너무 첫번째 너무 그래프가 나중에 두번째 케이스는 라이트로그에 다 냈습니까 저기 이거 말고 아까 지금 라이트로그 다 했을까요 네 다음 시간 볼까요 물론 시티가 없어서 그것도 다행히 쓰죠. 네 이거 노말리브로 볼 수 있습니까 좀 그런 일이 아닌가요 저쪽 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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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많이 때문에 요 노말로 보기는 좀 어렵는데 요도 뭐 그냥 노말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다 서프레스 모델라 좀 보이더라구요. 이거는 뭐 이 되자.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 첫번째 기술은 뭐 메스가 있는 거 있잖아요. 포탈벤 승용이 있을 거에요. 그 요 요도. 포탈벤. 네. 있다 했고 저거는 뭐 앵글 앵그리아 랩드로우 앵그리아 그러니까 그 플레이에 따라서 저래 보이기도 하고 암결에 안 보인다니까. 그건 뭐 입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그 앱 그 폴스는 이쪽은 있고 저쪽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말하고 비교하는 의미로 이 사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랩드로우하고 비교하는 의미로. 너무 너무 뭐 노말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예. 그 요것도 칼라플로우가 포탈플로우가 있는지를 볼락하는 칼라플로우가 아니고 포탈벤스런 보실 수 있는데. 플로우가 보인다 하는 거죠. 평화 드롬바리라 하는 것처럼 아래 볼락하는 플로우가 각각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트라 드롬바리 플로우가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분명히 누가 한마디 하지 싶은데요. 이 예가 스테로우스 있다 하기는 조금 그렇다. 사실 사진을 갖다 저거 두 장만 딱 쳐가지고. 칼라만 보고 판단할 때는 저 칼라가 저래 있은 말은 저 단색으로 나타나면은 사실 우리 스토리스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앞면은 저래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그 파지티브 리모델링 돼가지고 실제 플로우는 이상이 없어서 단색으로 빨갛게 잘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저기 얼룩덜룩 해야지 속도 안 됐을 때도 스트레스 수 있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건 보고 판단할 때는 조금 스트레스 수 있다고 좀 그렇지. 제목을 플레이크로 그냥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앱이 클레이크로. 그 국 저의 그 플레이라고 법이 전해나. 플레이크로 바꾸면. 이럭스에 노이스 타면은 말이 안 돼. 조금 안 되죠. 근데 저 횡단면에서는 확실히 좀. 정것도. 칼라가 조금. 근데 그 칼라가 충분히 안 못 찾아서. 그럼 칼라 스케일도 좀 높은. 스케일이. 지금 스케일이 얼마나 나면 30으로 나왔단 말이야. 박지구도 스케일 좀 높은. 예. 여섯은 높은. 이곳을 좀 더. 그래서. 조금 여섯은. 네. 세워 스스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제목이. 내로운. 네. 아직. 뭐. 게. 그렇지. 헵창하지 말고. 계약. 그렇게 해서. 저희도. 코멘트를 그렇게 하세요. 스킬 조정 좀 하고.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칼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하면. 4장 사진만 로와 서블렌드 사는 그런 기술이 쌓여야 하고 이렇게 말 좀 하고 스텔을 봤을때는 어떤 뭐 의미 없지만 그렇죠 의미가 있는 스트레스도 있어 알고 있고 하니까 뒤에 걸로 차례 설명이 많았고 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 예 차가 나가는 게 없다 요거는 뭐 앞에 플로우를 봐서는 스텔스 있었잖아 그러면 저렇게 나올 때 글라스가 있다고 무조건 스탠리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올케 낸 케이스가 아까 좋은 케이스가 이걸 삐주면서 이걸 이야기했죠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는 때 여러분 케이스를 보냈는데 요렇게 했을란다. 왼쪽 사진은 단면적으로 한건 아니고 지름으로 했죠. 단면적으로 좁아보이는게 아니고 지름으로 받을 때 이렇게 아까 이걸 갖다가 말했죠 크리코이드 카트리즈가 아닙니다. 사이루이드 카트리즈 아까 그켓죠 이게 사이루 카트리즈입니다. 크리코이드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코이드 하면 또 또 아 아 그 해부시경스러운 사람이라서 아무 말이 아닙니다. 요거 앞에 시스트 하는게 심플 시스트라고 하면 딱 빼기가지고 사이루도 매일 네 컴플리트 시스트 그냥 시스트 시스틱 리전이 있다 이런 동영상 요거는 좀 어렵더라 단 나오기 전에 조금 어려웠죠 요거는 오니까 되고 알겠는데 요거는 자고 있어 랍스피스 아 아 아 이런 무사지 이거는 밑에 거를 저렇게 저기 약해 으 김현승 그 대로 이렇게 요한페이지를 하고 좀 더게 설정해야 되니까 했잖아 그제 요거는 뭐라고 밑에는 뭐라고 전혀 트윙클의 아트 백도 있는 거니까 다행히 여기로 분석이 나와 위에다가 제목을 하나씩 넣죠 늦죠 그렇죠 이런 쪽에 를 하는 걸로 하죠 그죠 아테리 대왕 들이 맘에 슈로 불안하게 들이 베이 요한을 다닐까 랍스톱 미 트윙클링 아티켓 를 보이는 미나 스톱 4 그래서 나의 세계를 조금 줄이고 3개 다 칼라로 보인다고 해 놓은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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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조금 란 위해서 예 예 그의 4만을 보여주는 게 사람은 내 뭐 요거의 차이로는 뭐 흠이 그라면 제목을 써 줘야 되기 아 아 보통 되면 뭐 내 아까 튼 이야기 되셨으니 시민에 가요 예 요 사진도 으 으 어떻게 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bt 에서는 10 10개가 늘어났는데 총파 에서는 사진이 없었던 예 5초 5시 우리 소리 질리 말이죠 고시기 못하십니까 맞네 왜 10일이 같은 집이 씹히게 맞습니다 우리 집이 뭐 예 지금 그래서 더 마이너를 더 과제 쪽으로 이렇게 템적으로 마인드 넣어 보이고 그 시티 소견을 설명할 때 소세지 쇼입 그 사람을 정을 응급해 줘 아 어떤 일정도 하시나 이렇게 보듬을 하지않고 롤레이션이 없어지자 서클레스 스피스 승부서 있음을 써야지 이렇게 소세지 뭐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 하이포이 카이 팩이 없어요 님이 있어 보이는데 밈의 조금만 하죠 예 네 좋은 조건이 있어보이는데 그것도 원래 시티에 스칭이 들어가는거죠 하이포 에콜 리밍 하이포 댄스 리밍 하이포 댄스 리밍 스탠트박스 스탠트박스 아 이거 좋아지는거구나 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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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층 보다는 걸지나 아 아 아 마지마지 마지마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언제 맞아 벌지나 보자 일정당은 벌지 말합니다 예 예 예 예 종교가 팽창 되면서 나가는 거고 아포지트 양 단순하게 피어나 다시 그 중에 볼일 정도 예 예 예 좋네요 근데 앞에 고 앞에 린아 시즌이 요만 앞에 케이스와 저 네트워치 자랑 모인 게 있잖아요 예 저걸 이렇게 잘 보일 때 랩 쪽에서 저쪽 폴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었잖아 우리가 이거 프로브를 이렇게 인터코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스플린 쪽으로 가면 그 어퍼 폴이 잘 보이고 반대쪽으로 가면 노폴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뒤에 바퀸 사진이 나오게 나오죠 이렇게 프로브를 하다가 해갖고 어퍼 폴이 잘 보이면 스플린 쪽으로 보면 어퍼 폴이 잘 보이고 로컬이 잘 보이면 반대쪽으로 이 포지션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그리고 시간 절차 되겠다 참석을 안 주구나 이런 거 아니죠 네요 이런 거 있어요 사료 들을 그 체배에 치킨 산 것까지 시간 과자 할아내고 저쪽 전기네 황편스에 바디테사 남산이 다니게 스크레이 키스만 돼야 돼 아 더 중요하게 제가 토파에서 함께 그 소리는 없었습니다 앞에 사진이 전 총 담을 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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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여기서 없이 아 배선이 미진 방법 없는 것 같아요. 부플로우스 플로우스 플로우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런 언급을 한 해 주면 어때요? 요거 있을 때 바디캔설대. 바디설대. 도꼬로 뛰어갖고. 배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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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s. 배설대. 배핑번 televis어요. 이렇게 좋은 mates. 배터리 업b crazdowns . 수련상. 예. 학교부킹. 학교부킹. 학교부킹 자료가 rollerbiz에jun. 완화jets12 Klimawじk. 배 Putting them all to have to carry. 배 등leh 아참을 테이크 여기를 먹는 스플레아 틀어 오지 칸이 딱 보이는데 악의 좀빠는 자라 뭐 했거든요 그냥 칸다라 뗏어놓은 이제 공룡이 압니다 3차에 아마 잡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몰상 상태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마디 예 홀트리지 부추인게 올까 . . . . . 이게 뭔가요? 아, 키즈. 아, 키즈. 아, 키즈. 아, 키즈. 다음. 다음. 키즈 몇 개 몇 개? 아, 아. 아, 예. 다음. 다음. 대학에서 보내갔던. 카톨릭에서 사진을 보내갔더라고요. 아, 그런 사진. 다음. 그. 그. UBJ스톤은 제가 모르고 뺐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정답 바로 표시. 선생님. 표시 그냥 바로 해가지고. 예. 담만 보여주면 됩니다. 예. 시간 끌지 말고. 예. 시간 다 돼서 패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 볼까요? 아, 얘기할 수도 없고 패널 동영상만 제가. 아, 다 보이지만 안 되잖아. 케이스 네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